어떤 청춘남녀가 만난 지 일주일밖에 안 됐어. 그래갖고 이제 서로를 막 알아가려고 하는 때잖아. 그때면 그러니까 이제 둘이 커피숍에서 커피도 먹고 밥도 먹고 이제 영화관에 가서 영화도 한 번 보자 그러면서 딱 보러 갔는데 그 영화가 아주 사랑을 속삭이는 그런 영화였나 봐. 영화를 딱 보고 있다가 갑자기 무르익고 있는데 이 남자가 간이 두근두근두근 하면서 살짝 여자 손을 잡은 거야. 오른쪽에 있는 여자 손을 딱 이렇게 잡은 거 있지. 그러니까 여자가 아무 반응이 없어. 반항을 안 해. 그러니까 이 남자가 어? 괜찮네? 그러면 더 진하게 가도 되겠군. 그러면서 여자한테 어깨에 서로 싹 올렸어. 오른손 올리고. 왼손으로 여자 가슴을 착 이렇게 만진 거야. 어머. 그랬더니 여자가 저항을 안 하면서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는 거 있지. 그러니까 이 남자가 어? 그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 되겠네. 그러면서 여자를 이제 허벅지 있는 대로 손을 샤악 이렇게 내려간 거야. 그러니까 여자가 딱 일어난 거야. 이렇게 남자가 아 내가 너무 심했구나. 만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래가지고 어떡하지. 창피해서 이 영화관에서 밤이라도 한 대 맞으면 어떡하지. 딱 기댄는데 여자가 갑자기 남자한테 싹 기대더니 귀에다 대고 뭐랜 줄 아니? 저 있잖아요. 우리 둘이 자리를 바꿔요. 이러는 거야. 그러니까 남자가 아니 왜요? 그러니까 아니요. 이거 참 어린 줄 아니요. 저 지퍼는요. 오른쪽에 있거든요. 그러니까 자리를 바꿔요. 그러는 거 있지. 네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저희 고객oney도